와 완벽 내가 그렸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는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그리시면 됩니다 손이 가는대로 정말 참 쉽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월향 입니다 자 오늘은요 틸트 브러쉬 라는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3d 그림 그리기 라는 프로그램인데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와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직접 들어가서 직접 그려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도 체험해보고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짜잔 와우 돌아가는거 봐 대박이죠 여기 보면은 색칠할 수 있는거 여기는 이제 풀 도구들 그리고 뭐 배경 같은거 설정할 수 있는거 있구요 배경부터 한번 설정해볼까 일단은 나이트 스카이 와 와 스페이스 와우 이게 여러가지 브러쉬를 쓸 수 있는 그런 도구 창이죠 대박 오우 대박 미쳤어 이거 미쳤다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보는거랑 정말 다른데 이렇게 제가 돌아서 보면은 거리감이 진짜 그냥 다 달라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 거리감이 느껴진다는게 VR의 큰 장점인거 같애 몰이 또 확 다르잖아 그러면 나도 이제 뭘 좀 그려볼까요 나도 이제 작품이란건 그려봐야지 그지 나 눈사람 한번 해보자 자 눈사람 그려보겠습니다 눈사람 색깔 정해볼게요 일단 당근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당근은 빛이 나야죠 야 대박이다 진짜 여기다가 여러분들 뭔가 나는 어 뭔가 자연적인걸 좀 더 추가하고 싶어 야씨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이라이트에요 이게 자연적인 교훈을 다 담고 있는거야 얼마나 얼마나 쩔어 이거지 보세요 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저장합시다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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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대박 내꺼 업로드 했어 야 어떡해 이거 야 이거 사람들 좋아해 엄청 눌러주면 어떡하지 나 여기서 또 유명인되면 나 여기서 방송 못하는데 이제 됐다 완벽해 그렇지 자 일단 얼마나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보다 잘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잘 그려봤자 얼마나 잘 그리겠어 다 이정도만 해가지고 했겠지 그치 짠 허어어 허니 허니 하 흑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여기 푸린마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흑 풀 있 우와 미쳤네 아니 이걸 그린다고? 그냥 미쳤네 그냥 아 근데 여러분들 음 이것도 여러분들 그래 잘 그렸어요 잘 그렸는데 이것도 하나 빠졌습니다 이거는 어? 이거 어떻게 가 이거 그려줘야지 이거 어? 이런거 그래 이런거 와 진짜 미쳤다 이거 내가 그렸다 야 야 이거 하나 때문에 살잖아 응? 이거 하나 때문에 살잖아 내가 그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 작품이에요 그레이트 뭐야 이건? 이건 뭐 뭐야 이건 와 이건 뭐야? 여러분 그리는거 뭐예요? 와 미쳤다 야 이건 중간과정을 보는 재미가 있겠네 자 이거는 일단은 한번 봅시다 끼켜봤자 이거 딱 이 세개의 캐릭터만 그리는 거 아니야 아 이건 여러분들 사람 인체만 잘 알아도 게임 끝입니다 인체만 알고 그림만 딱 그리면은 끝 나는 거예요 이거 딱 사람 세 명만 그릴 거 아니야 봐봐 사람 세 명만 딱 그린다? 그럼 끝이야 얘들은 별거 없어요 음 그림은 결국 끝 아니 예? 아니 미친 아니 이건 뭐야 강아지 뭐야 이거 강아지까지 우와 뭐야 이거 미쳤어 아니 엘사 뭐야 이거 엘사 공주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스파이더맨도 있어 이즈 내가 막 이렇게 들어가서 막 따안 짜자자자 뱄웅 까라라라 죽으라 빠바바밤밤 이거 으아 빠바바바밤 여기서 이렇게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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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끄 Ort 부 Waters 컷 擬 아니 이럴수가 우리 전우들이 당연했잖아 우리도 가만히 쓸 수 없다 엘사 공주 네 간다! 얼음빙수! 뿌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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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럴 수가 마법사가 당했잖아! 젠장 안되겠다! 우리도 비장수를 쏴야되겠어! 자! 가라! 무지개! 뿌융! 뿌융! 네! 간다! 얼음빙수! 뿌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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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융- 뿌융! 다른거 봅시다! 우왕 뭐야! 온령공주! 와 미친! 야 개쩔어. 우와! 이거 나무 하나하나 다 흐린거 아니야! 어 얘들 얘들까지 있다 잠깐만 이거를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우리 공조님이 아니 저걸 봐 대단히 엄청나 늑대야 사람이 같이 다니고 있어 정말 대단해 우와 저거 보여 친구들 정말 정말 대단하지 않아 아니 이럴 수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아니 이럴 수가 샤방 잠깐만 내 것도 볼 수 있냐 와 와 야 뭔가 빨리 넣어 야 뭔가 빨리 넣어 스모크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 이렇게 뭔가 넣어 뭔가 있어보이게 넣자고 뭔가 있어보이게 넣자고 라이트 막 어 와 대박 야 대박이다 제일 큰거 한번 보자 제일 큰거 어떻게 아나 와 이거 뭐야 이 표현 야 씨 야 털피 이 표현이 미쳤 말이 안 돼 잠깐만 이거 이것도 털피어난 거야 와 뒤에 뒤에 가보자 뒤에 우와 분수 붓 같은 것도 와 야 이거 퀄리티 보여? 야 미쳤다 잠깐만 근데 약간 뭔가 부족하다 응 이거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고수 와 완벽 내가 그렸다 여러분들 제가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그리시면 됩니다 손이 가는대로 정말 참 쉽죠? 자 재밌게 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때까지 질트프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오스